상시 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문제 1번의 기본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작업은 세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첫번째 고급필터, 두번째 조건부서식, 세번째 현재 예지에서는 페이지 레이언 문제입니다. 먼저 고급필터 문제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고급필터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하는 기능입니다. 먼저 조건을 작성하시고 그리고 나서 고급필터를 실행하시면 되는데요. 현재 조건은 K3부터 K4 영역에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할 거라서 K3에다가 이미의 필드명을 조건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필드명과 동일하게 사용하면 고급필터를 통해서 함수식을 사용했을 때는 데이터를 추출할 수가 없습니다. 함수식을 사용할 때는 임의로 필드명을 만드시면 되겠고요. 조건은 K3부터 I33 영역에서 종료일의 연도가 2026이면서, 뭐뭐 이면서 입니다. 등호 입력하고요.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두개, 세개일 때 모든 조건에 만족합니다. 라고 하면 엔드함수가 필요합니다. 엔드함수 입력하시고 첫번째 조건은 연도를 추출한 값이요. 이열함수를 통해서 연도를 추출할 건데요. 종료일 H4에 있는 종료일 필드에 첫번째 데이터가 있는 H4를 선택하고요. 그 값이 2026과 같습니까? 라고 첫번째 조건을 입력합니다. 두번째 조건은요. 휴직 유형 급여가 유가로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레프트함수를 통해서 왼쪽에 두 글자를 추출합니다. 우리는 휴직 유형 급여에 있는 첫번째 데이터가 E4셀에 있습니다. E4셀에서 두 글자를 추출한 값이 유가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고요. 두개 조건에 모두 만족한다면 가로 닫고 엔터. 이제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하고자 하는데요. 모든 필드를 가져오는게 아니라 문제에서 이름과 부서와 컨트롤 킨 눌러서 휴직 유형 급여와 시작일, 종료일, 그 다음에 복직일 필드를 선택하고 컨트롤 C. 그 다음 결과는 K6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컨트롤 V 합니다. 조건 작성하셨구요. 추출하고자 한 필드 작성하셨다면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데이터 탭에 가셔서 정열미 필터에 고급을 클릭합니다. B3부터 I33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 범위는 K3부터 K4에 작성해 놨습니다. 그 다음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장소에 복사 선택하시고 복사 위치에 오셔서 이름부터 복직일까지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이름, 부서, 그 다음에 휴직 유형, 그 다음 시작일과 종료일과 복직일에 대한 정보가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급 필터 문제를 같이 작성해 보셨구요. 다음은 조건부 서식 문제를 보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은 위쪽에 있는 제목은 포함하지 않구요. 모든 데이터의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B4부터 시작해서 I33까지 선택합니다. 홈에 가시면 타일의 조건부 서식을 찾을 수 있구요. 새로운 규칙을 통해서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라고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안쪽에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선택하신 다음 그 다음 데이터 아래쪽에 오셔서 커서를 두시고 함수식을 통해서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살짝 화면을 크게 해서 그 다음 조건을 작성하겠습니다. 조건은 종료일과 복직일의 차이가 30일 이하이고 뭐 뭐 이고네요. 마찬가지로 등호 입력하시고 and 함수가 필요합니다.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일 때 두 개 조건에 모두 만족한다. 라고 하면 and 함수 사용하실 건데요. 종료일과 복직일 사이 일수를 구해서 30일 이하입니까? 라고 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일수를 구하기 위해서 문제 제시된 days라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d a y s 입력하시고 그 다음 종료일과 복직일 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복직일 선택하시고요. i4에 있는 값이 선택을 하는데 i4셀을 선택하면 절대 참조가 되어 있습니다. i4셀 하나만 비교할 건 아니고요. i4부터 i33을 비교할 거라서 기능키 f4를 한 번 두 번 눌러서 i10만 고정 그 다음 복직일에서 종료일을 뺀 종료일에 해당한 날짜가 있는 h4를 선택하는데 h4도 마찬가지로 f4키 기능키를 한 번 두 번 눌러서 h10만 고정합니다. 그 값이요. 30일 이하입니까? 작거나 같습니까? 30일이라는 조건을 주시고요. 그 다음 첫 번째 조건이 끝났어요. 복직일에서 종료일에 날짜 수를 뺀 값이 30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두 번째는 휴직 유형 급여에 미지급이 들어 있다면 이라고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글자를 찾을 거예요. find 어떤 글자를 찾을 거냐면요. 미지급이라는 글자를 찾을 겁니다. 미지급이라는 글자를 어디에 가서 찾을 거냐면 우리는 현재 2열에 있는 휴직 유형 급여에 가서 2, 4세를 선택합니다. 2열에 가서 우리는 미지급에 해당한 데이터가 있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휴직 유형 급여 미지급이 있는지 찾고자 합니다. 2, 4세를 클릭했지만 2, 4부터 2, 33을 비교할 수 있도록 기능키 F4를 한 번 두 번 눌러서 열만을 고정하고요. find함수를 통해서 2열에 가서 미지급을 찾아요. 찾았다면 미지급이 몇 번째 있습니다. 라고 숫자가 구해질 거거든요. 그래서 미지급이 들어 있다. 그러면 숫자가 0보다 크다면 몇 번째에 위치합니다. 라는 숫자가 구해지는데 첫 번째에 위치합니다. 두 번째에 위치합니다. 라는 숫자가 구해지는데 그 숫자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미지급이 포함이 있다는 얘기죠. 들어 있다면 저희는 서식을 클릭하셔서 서식에서 첫 번째 굵은 기울인 꼴 두 번째 글꼴 색깔은 진한 파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이제 조건부 서식 복직일과 종료일 사이의 일수를 구해서 30일 이하이고 휴직 유형에 가서 이렇게 미지급이라는 글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몇 번째에 위치한다. 라는 값이 구해지니까 그 값이 0보다 크다면 포함이 됐구나. 라고 조건을 주신 거고요. 두 개 조건에 만족하면 굵고 기울인 글꼴의 진한 파랑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셨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미지급에 해당한 데이터 그 다음에 종료일과 복직일 일수 차이를 구해서 30일 이하에 해당한 데이터에만 서식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 문제까지 살펴보셨고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페이지 레이아웃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P3부터 아니군요. 기존에 인쇄 영역이 좀 설정이 되어 있나봐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옵션을 클릭하시거나 인쇄 제목을 클릭하시면 인쇄 영역에 B3부터 J23까지가 인쇄 영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신표 누르고 영역을 추가하셔도 되고요. 또는 문제에 나와 있는 B34부터 시작을 하셔서요. B34부터 J52까지 영역을 선택하시고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B34부터 J52 맞나 확인하시고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인쇄 영역에 가셔서 인쇄 영역에 추가를 클릭합니다. 아까 인쇄 제목 눌렀을 때 인쇄 영역이 있었잖아요. 신표하고 그 다음 선택한 영역이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3행은 반복해서 인쇄될 수 있도록 그러면 페이지 레이아웃에 인쇄 제목을 다시 한번 눌러서 반복할 행에다가 커서를 두시고요. 세 번째 행에 있는 데이터를 반복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행렬 머리끌이 인쇄될 수 있도록 행렬 머리끌 체크합니다. 다음은 모든 페이지 머리끌을 작성하되 그러면 머리끌 바닥글에 가셔서 머리끌 편집을 누르신 다음 첫 번째 페이지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잠시 취소 한번 누를게요. 첫 페이지를 다르게 지정을 체크하시고요. 첫 페이지를 다르게 지정하시고 머리끌 편집을 누릅니다. 첫 페이지 머리끌을 선택하신 다음 첫 페이지 머리 첫 페이지에는 휴직 관리라는 제목을 가운데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휴직 관리라고 가운데에 직접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 다음 페이지부터는 라면 머리끌을 선택하시고 첫 페이지를 뺀 나머지는 머리끌을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오늘 날짜가 표시될 수 있도록 달려 날짜 삽입을 클릭하셔서 날짜가 표시될 수 있도록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에 가셔서 인쇄를 클릭하시면 첫 번째 처음에 있었던 인쇄 영역과 그 다음 인쇄를 추가한 두 번째 페이지가 표시가 되고요.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휴직 관리라고 가운데 표시가 되고 오른쪽에는 여러분의 실습하는 날짜가 표시되는가 행렬 머리끌이 표시가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작업의 세문항을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의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에서요. 산업 구분과 그 다음 표 2를 이용해서 산업 구분별 순번을 구하여 2, 3부터 2, 40 이 영역에다가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업 구분이 첫 번째가 화학이면 화학을 찾으니까 CH2라는 값을 찾을 거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니까 CH2-1 두 번째면 CH-2 라고 표시가 되겠죠. 먼저 산업 구분의 값을 표 2에서 찾아서 코드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2, 3세를 커서를 갖다 놓고 VLOOKUP 함수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VLOOKUP 입력하되 바로 왼쪽에 있는 산업 구분의 값을 가지고요. 오른쪽 표에 가서 찾겠습니다. 제목은 포함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단 선택한 영역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에 있으니까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첫 번째 열에 가서 찾고 두 번째 열에 가서 값을 가져올 겁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올 거니까 0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이제 산업 구분별 코드 값을 찾아다가 표시할 수 있고요. 그 값 뒤에다가 카운트와 if 함수를 이용해서 순번을 표시할 건데요. 화학이 첫 번째 있으면 1 두 번째 있으면 두 번째 나오면 세 번째 또 반복되면 3이라고 순번을 표시할 건데 하이픈을 연결할까요? 엔퍼센트 연산자 이용해서 하이픈 연결하시고 이제 카운트와 if 함수를 통해서 순번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d3에 있는 값을 d3에 클릭이 안 되네요. 바로 d1에서 아래로 하나 둘 d3부터 d3까지 반복하겠습니다. 라고 시작은 하는데 앞에 있는 d3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첫 번째 d3에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비교할 수 있도록 절대참조 아래로 복사할 때마다 d3이 d4 d4가 d5 d6 바뀔 수 있도록 두 번째 있는 d3은 고정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만 고정해 주시고요. 그 값이요 d3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숫자 1을 줄 겁니다. 숫자 1을 주면 나중에 카운트 함수를 통해서 1의 개수를 세워주면 한 번 있다 두 번 있다 세 번 있다 라고 숫번을 구할 수 있고요. 카운트 함수에 대한 괄호를 닫고요. 배열 수식을 배열 수식을 이용한 겁니다.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누르셔도 되고 그냥 엔터 누르셔도 오류 없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엔터 누르셔도 돼요. 아래로 확인해 보시면 화학이 ch1부터 아 이건 문제에서 배열 수식이라고 안 되어 있네요. 그냥 엔터만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터 누르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돼요. 화학이 첫 번째 나왔으니까 1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각각의 순번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시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 1에 부서와 부서와 그 다음에 연구비를 이용하여 부서별 연구비에 대한 순위를 구하여 h3부터 h42 영역에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연구비의 순위를 구하여 표시 2에는 생명과학 그 다음에 부서가 생명과학이면 그 다음 하이픈 순위를 표시합니다. 그러면 먼저 등호 입력하고요. 바로 앞에 생명과학이 있는 부서의 데이터를 가져다가 연결하겠습니다. m% 빼기를 연결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순번을 구하실 건데요. 순위를 구할 거예요. 몇 등인지 연구비의 순위가 생명과학 안에서 몇 등인지를 구하고자 합니다. 문제에 제시된 함수는 sum과 if와 m%를 이용한 배열 수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sum은 합계를 구할 거고요. if는 조건을 주실 겁니다. 그럼 먼저 sum이라고 입력하시고요. if라고 입력하시고요. 첫 번째 조건을 주기 위해서 가로 엽니다. 그 다음 부서부터 조건을 주셔도 되고요. 연구비부터 조건을 주셔도 되고요. 순서는 앞뒤 a가 먼저냐 b가 먼저냐 b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럼 부서부터 주셔도 되는 거고요. 부서에 가서 f3부터 f42 영역을 선택하시고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값이 부서가 있는 f3과 같습니까? 라고 첫 번째 조건을 줬습니다. 곱하기 두 번째는 연구비의 값이 있는 g3부터 g42 영역의 값을 선택하시고 f4 눌러서 절대참조 하시는 다음에 그 값이 첫 번째에 있는 g3보다 크거나 큽니까? 라고 조건을 줄 겁니다. 그냥 큽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거고요. 그래서 같은 부서 안에서 생명과학이면 생명과학 화학이면 화학 같은 부서 안에서 연구비의 값이 큽니까? 라고 비교할 겁니다. 크다면 크다면 우리는 심표 1이라는 숫자를 줄 겁니다. 1이라는 숫자를 반환할게요. if 함수에서요. if 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sum 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으면 if 함수를 통해서 반환된 일에 대한 숫자들을 합계를 구해서 합계를 구해서 몇 번째 순위입니다. 라고 순위를 구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일단 여기까지 한 번 하고 나서 엔터 한 번 눌러볼게요. 수식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 엔터 한 번 눌러보시면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세요. 복사해 보시면 순위에서요. 0이 있어요. 1등부터 나와야 하는데 0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등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현재 조금 전에 sum과 if 함수를 통해서 구하신 값 뒤에다가 맨 뒤에다가 더하기 1 0등부터 순위가 시작하지 않고 1등부터 순위가 시작될 수 있도록 플러스 1을 하시고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이제 재료에서 가장 첫 번째로 연구비가 많은 데이터가 재료 1등 재료가 800만원 1등이고요. 그 다음 750만원 2등이고요. 3등이 어디 있을까요? 재료의 3등을 이렇게 찾아보시면 이렇게 찾아 봐야죠. 1등 2등 4등 5등 보이는데 재료의 3등이 위에 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700만원 순간 왜 순위가 뛰어졌을까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맞게 했나 좀 이렇게 확인 작업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처음에 플러스 1을 하지 않았을 때는 순위가 0등부터 표시가 되었으니까 플러스 1을 해서 순위가 1등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더하기 1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볼까요? 표 1의 부서와 연구비를 이용하여 부서별 1등부터 3등까지의 연구비의 평균을 구해가지고요. 표 3에 M12부터 M15 영역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버레이지와 이프와 라지함수를 통한 배열 수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M12셀의 컷을 갖다 놓고 최종 우리가 구하고자 한 값은 평균입니다. 에버레이지 조건을 줄 겁니다. 이프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줄 거고요. 어떤 조건이냐면 순위를 구하셔야 되잖아요. 부서와 연구비에 대한 순위를 구했는데 1등, 2등, 3등까지만 해당한 데이터만 우리는 평균을 구할 겁니다. 1등부터 부서별 1등부터 3등까지 해당한 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3등까지 조건을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라지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작성합니다. 라지함수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부서와 연구비만 화면에 보이면 되니까 네, 그 다음 라지함수 안에 첫 번째 조건을 좀 작성하겠습니다. F3부터 F42 영역의 데이터가요. 같습니까? 바로 왼쪽에 있는 부서와 같습니까? L12와 같습니까? 소식을 아래로만 복사하기 때문에 굳이 L10을 고정할 필요는 없고요. 가로 닫고요. 첫 번째 조건 곱하기 두 번째 연구비의 데이터를 가져와서요. 연구비의 데이터가 있는 G3부터 우리는 G42 영역의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F3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부서별 연구비에 해당한 값을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다면 심표 세 번째 큰 값입니까? 세 번째 큰 세 번째라는 조건을 3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값보다 내 값이 작거나 같아야만 1등 2등 3등이 되겠죠. 1등 2등 3등 작거나 같습니까? 라지암수 안쪽에 있는 똑같은 조건의 값을 가져옵니다. 3이라는 값만 빼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합니다. 부서별 부서가 생명과학에 해당한 연구비의 값이요. 가져왔는데 라지암수를 통해서 구한 세 번째 큰 값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제가 아까 설명을 좀 잘못했네요. 다시 한번 방향을 이쪽으로 잡을게요. 지금 생명과학에 해당한 생명과학에 대한 1등 2등 3등 에 해당한 값의 평균을 구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부서에 가서 생명과학 입니까? 생명과학에 해당한 연구비의 값을 가져왔어요. 이 값이요 라지암수를 통해서 라지암수를 통해서 부서가 생명과학 이면서 연구비에 해당한 값들 중에서 세 번째 큰 값을 구해놨어요. 그 값보다 크거나 같다면 1등 2등 3등 에 해당이 되겠죠. 첫 번째 큰 값 두 번째 큰 값 세 번째 큰 값 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다면 심표 저희는 이제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평균을 구할 겁니다. 평균을 어떤 평균 동일하게 부서별 연구비에 해당한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평균을 구할 겁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하구요. 라지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이 평균을 구하고자 한 값보다 작거나 같다면 실제로는 우리는 평균을 구하고자 한 값은 3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라면 동일한 데이터의 값을 넣어서 if 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이 조건에 만족하면요. 값을 반환했어요. 이제는 average 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average 함수는 이제 1등 2등 3등의 값을 if 함수를 통해서 구해왔기 때문에 구해온 값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average 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구요.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1등부터 3등까지의 평균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누르시면 되구요. 물론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누르지 않으셔도요. 값은 정상적으로 버전업 되면서 구해집니다. 오류나지 않고 구해집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 1에 산업 구분에 가서 산업 구분에 가서 화학을 찾을 거구요. 화학에 해당한 연구비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2번과 3번을 어려운 문제 하고 나니까 4번은 좀 쉽네요. 등호 입력하시구요. 맥스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if 가로 열구요. 조건이 있습니다. 산업 구분에 가서요. 산업 구분 데이터에 가서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값과 같습니까? 그렇다면 연구비의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연구비를 선택하시고 절대참조 안하셔도 되긴 하는데 한 번만 구하는 거라서 절대참조는 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돼요. if에 대한 가로를 닫구요. 맥스에 대한 가로를 닫구요.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주시면 산업 구분이 화학에 해당한 연구비의 최대값은 3500만원입니다. 라고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순위값 구해진 걸 확인할 수 있구요. 순간 뭐가 궁금했냐면 화학의 최대값 화학에서 최대값이 G3부터 G40이 이 영역 안에서 최대값은 3400이 아니라 화학이면 3400이 나와야 되는데 3500이 나와서 왜 3500이 나왔을까 이 조건을 좀 찾아봤어요. 화학이 연구비의 최대값을 표사의 M10의 연구비의 최대값 그러면 잠시만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값도 마찬가지로 반환할 때요. 반환할 때 똑같이 어 아 잠시만요. 제가 어떤 부분을 잘못했나 지금 보고 있는데 부서가 화학이 맞아요. 화학이 맞고 잘못된 게 아니라요. 지금 저는 이 부서의 순위를 보고 부서 순위의 화학은 1등이 3400인데 왜 3500이 나왔을까 라고 지금 제가 수식을 잘못 작성한 건 아닌가 라고 오류를 좀 찾고 있었는데요. 그게 아니었네요. 문제에서 말하는 거는 이 부서에서 화학을 찾는 게 아니라 산업 구분에서 화학을 찾은 거예요. 산업 구분에서 화학을 찾았기 때문에 산업 구분에서 찾았기 때문에 3400이라는 값이 아니라 이 화학 안에서도 지금 부서별로 또 화학 안에서도 생명과학이 있고 좀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산업 구분의 화학에 해당한 데이터를 찾고 그 데이터의 연구비 중에서 최대값은 3500입니다. 라고 구해진 겁니다. 그래서 수식에 오류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좀 헷갈리게 설명을 드렸네요. 부서가 아니라 산업 구분이었습니다. 부서가 아닌 산업 구분에 가서 화학을 찾고 그 화학에 해당한 연구비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얼마인가? 라고 구해오는 문제였습니다. 산업 구분과 부서에 화학이 두 개가 있어서 좀 헷갈렸던 부분입니다. 문제에 정확하게 보니까 산업 구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에 지금 작성한 수식 오류가 아닙니다. 다음 세 번, 네 다섯 번째 사용자 정의 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 FN 연구비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요. 개발도구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삽입에 가셔서 모드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문제에 나와 있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퍼블릭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펌션이라고 입력하시고요. FN, 우리의 사용자 정의 함수 이름은 영구비입니다. 입력받는 값은 영구비입니다. 이제 안쪽에 수식을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if와 else 문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if 만약에요. if 영구비의 값이 3천만원 이상입니까? 3, 0, 1, 2, 3, 1, 2, 3 입력하시고요. 그렇다면 저희는 충분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FN 연구비에다가 충분이라고 표시하도록 하겠고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 else if를 통해서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지 않다면 else if 영구비의 값이요. 2천만원 이상입니까? 라고 수정하시고 그렇다면 적정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else라고 입력하시고 나머지에 대해서 영구비는 부족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적정 대신에 부족이라고 입력하시고요.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구비에 입력받은 값이 3천만원 이상입니까? 그렇다면 충분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2천만원 이상입니까? 그러면 적정 그렇지 않다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부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이제 J3의 커서를 갖다 놓고 함수 삽입에 가셔서 사용자 정의에 가셔서 FN 연구비를 선택하고 G3에 있는 연구비를 선택하시고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문제의 조건에 따라 3천만원, 2천만원 그 외에 대해 해당한 값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섯 문항의 계산 작업 문제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1번에 첫 번째 피버 테이블 문제를 보겠습니다. 제시된 그림을 보니까 B3셀부터 피버 테이블이 시작한 피버 테이블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B3셀을 선택하시고 다음은 외부 데이터 원본으로 다문화학생수.csv 데이터를 이용해서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삽입에 가셔서요. 피버 테이블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요. 나중에 하셔도 되지만 미리 좀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내 데이터에 이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 추가라는 옵션을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존 워크시트 B3셀 맞고요. 외부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는 피버 테이블을 작성할 겁니다. 연결 선택을 클릭하시고 더 찾아보기 클릭하신 다음 여러분의 자료를 가져오셨던 위치에 가셔서요. 파일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학생수를 선택하고 열기 그 다음 구분기호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csv 파일은 심표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심표라는 구분기호로 분리가 되어 있음 선택하시고요. 내 데이터의 머리끌 표시라는 옵션이 문제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체크하시고 다음 버튼 누르시고요. 탭이 아닌 심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심표를 선택하시고 다음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요. 시도 학제 국내 출산 남 국내 출생 여 중도 입국 남 중도 입국 여 열만 가져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걸 뺀 나머지는 안 가져오셔야 되거든요. 시도랑 학제 가져올 거예요. 전체는 안 가져올 겁니다. 열 가져오지 않음 다문화 안 가져올 겁니다. 열 가져오지 않음 다시 한번 열 가져오지 않음 국내 출생은 가져올 거고요. 중도 입국도 가져올 겁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에 대한 데이터는 가져오지 않겠습니다. 라고 열 가져오지 않음을 합니다. 마침 버튼 누르시고요. 아까 데이터 모델의 이 데이터 추가 옵션을 체크하지 않았다면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csv 파일을 가져올 때는 문제에서도 제시가 되어 있어요. 옵션을 체크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럼 B3세부터 피버 테이블 영역이 표시가 됐고요. 오른쪽에 가시면 피버 테이블 필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보고서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을 참조하여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도를 선택하셔서 필터에 갖다 놓으시고요. 행에다가는요. 학제를 갖다 놓겠습니다. 선택하고 갖다 놓으시고요. 갑에다가요. 국내 출생 남자를 갖다 놓고요. 그 다음 비율 국내 출생 남이 있으니까 한 번 더 갖다 놓겠습니다. 나중에 수정하도록 하겠고요. 국내 출생 여를 갖다 놓고요. 다시 한 번 국내 출생 여를 한 번 더 가져오시고요. 중도 입국 남과 중도 입국 여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한 번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아까 추가하셨던 국내 출생 남 2번과 여 2번에 해당한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 우리는 어 갑 표시 형식에서 문제 나와 있기를 총학계 비율로 되어 있으니까 총학계 비율을 선택하되 사용자 지정 이름에서 문제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이 비율이라고 입력하고요. 그래서 비율 국내 출생 남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국내 출생 남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문제 제시된 내용과 같이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네 다시 한 번 어 합계 합계 잠시만요. 제가 어떤 게 빠진 게 있나 한번 좀 보고요. 그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는 작업을 했나요. 디자인에 가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는 했어요. 음 했고 그 다음에 합계 다시 한 번 국내 출생 여 2번을 더블 클릭해서 갑 표시 형식의 총학계를 선택할 거고요. 그 다음 비율이라고 수정할 거고요. 그 다음 이게 한 칸의 스페이스가 있는 건지 한번 잠깐 확인할게요.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2번은 지우실 거고요. 이 앞에 비율과 비율의 스페이스가 한 칸이 있는데 이 부분을 잠깐 확인하고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칸의 스페이스를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지금 그림이 좀 작아서 다시 한번 PDF 파일을 확대해서 봤는데 없습니다. 그럼 더블 클릭해서요. 제가 두 번째 여자 앞에 비율의 스페이스는 어떤 거를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수정을 했고요. 그래서 개요 형식 표시하셨고 제가 총학계 비율을 먼저 작업은 했는데요. 앞에 있는 국내 출생 남에 대한 정보는 앞에 이름을 합계라는 내용을 지우고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출생 남부터 중도 입구 옆 필드의 표시 형식은 갓 필드 설정의 셀 서식의 숫자 범주를 이용하여 그림과 같이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서요. 앞에 있는 합계는 지우고요. 표시 형식에 가서 숫자에 가서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문제 제시된 내용과 같은 형식으로 표시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국내 출생 여도 합계라는 글자를 지우시고 표시 형식은 숫자에 천단위 구분기호를 체크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중도 입국도 마찬가지로 합계라는 글자를 지우고요. 표시 형식에 가서 숫자에 가서 천단위 구분기호 체크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중도 입국 여어 데이터도요. 앞에 합계라는 내용 지우시고 표시 형식의 숫자에 천단위 구분기호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국내 출생 출생 남부터 총학계 비율 설정하는 내용까지 같이 작성해 보셨고요. 다음은 피버 테이블 스타일입니다. 디자인 탭에 가셔서 피버 테이블 스타일에 가신 다음 보통이니까 중간에 가서 찾으시면 되고요. 연한 녹색에 피버 스타일 보통 14를 선택하고요. 피버 테이블 스타일 옵션에서 핵머리 끌 열머리 끌 줄무늬 열을 체크합니다. 화면과 같이 작성하신 내용과 문제에 제시된 그림을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버 테이블 문제는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옵션들을 다시 한번 꼭 확인하셔서 실수 없이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부터 2.14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있습니다. 현재는 모든 값을 입력받을 수 있는데요. 문제에서는 정수만 입력받을 수 있도록 제한을 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50부터 그 다음 최대값은 500까지 입력합니다. 그 다음 설명 메시지를 표시할 건데요. 설명 메시지는 제목 부분에다가 화면을 살짝 확대해서 입력해 보면요. 입력 한 칸 띄고 용량 범위라고 입력하고요. 설명에 와서는 50mg부터 500mg으로 입력합니다. 그 다음 설명 메시지 작성하셨고 유화하지 않은 데이터를 입력한 경우는 오류 메시지를 표시할 건데요. 중지구요. 그 다음 제목에다가 용량 확인이라고 입력합니다. 오류 메시지에 다가는 입력 용량이 정확한지 확인 바랍니다. 정확한지 확인 바랍니다. 라고 작성합니다. 입력 용량이 정확한지 확인 바랍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효성 검사 작성해 보셨고요. 다음은 자동필터입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정열미 필터에 필터라고 있습니다. 필터를 클릭하시고 유통기한에 가셔서 목록 단추를 클릭하신 다음 날짜 필터에 사용자 지정 필터를 클릭합니다. 2025년 3월 1일부터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이유 또는 같음 3월 1일을 포함할 수 있도록 이유 또는 같음을 선택하시고 2025 빼기 3 빼기 1이라고 넣으시고 그리고 2025년 12월 31일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전 또는 같음 라고 선택하시고요. 2025년 12월 31일 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한 데이터만 필터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분석작업 두 문항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기타작업의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차트 문제를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강수량과 풍속이 차트에 표시되지 않도록 원본 데이터를 수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강수량과 풍속이 차트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표시되지 않도록 마우소른 쭉 데이터 선택에 가셔서 강수량과 풍속을 표시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요. P4부터 우리는 NO까지만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차트 종류를 채워진 방사형으로 변경하시오. 차트에서 마우소른 주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요. 저희는 방사형을 선택하겠습니다. 세 가지 종류의 방사형이 있는데요. 채워진 방사형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다음은 차트 제목입니다.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을 선택하고요. 수식 입력 줄에 클릭하신 다음 P2세를 클릭하시고 엔터를 누릅니다. 범내를 오른쪽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 요소에 가셔서 범내에 가셔서 오른쪽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기본 보조 가로 눈금선을 추가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눈금선에 가셔서요. 보조가 부를 얘기합니다. 기본 부 가로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건 맞나 싶다면 차트 디자인에 가셔서 차트 요소 추가 가시면 눈금선 이라고 있고요. 기본 보조 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설명입니다. 체크하니까 여기 오른쪽에 체크가 되죠. 기본 보조 가로 눈금선 추가하는 작업을 하셨고요. 축의 레이블은 표시되지 않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축의 레이블 축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에 가셔서 그 다음 축의 레이블을 표시하지 않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이블의 위치에 레이블에 가셔서 축 옆에 라고 되어 있는데 없음을 선택하시면 축의 레이블에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축의 최대값을 현재 30으로 되어 있는데요. 문제에서 축의 최대값을 40으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40으로 수정하시고 그 다음 데이터 레이블 값은 안쪽에 채워진 방사형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에 데이터 설명선 추가를 하시면 이렇게 레이블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현재 레이블을 선택하시고 레이블 서식 가시면 항목 이름과 값이 같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 제시된 그림은 항목 이름은 나와 있지 않거든요. 체크를 해제하시면 값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값을 현재 표시된 레이블은 사각형 인데요. 문제에 나와 있는 값을 말풍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으로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레이블에 설명선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레이블 도형 모양 변경에 가셔서 말풍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을 선택하시면 모서리가 살짝 둥글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차트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첫번째 체육인 및 선 테두리에 둥근 모서리를 체크하시고 두번째 휴가 가셔서 그림자를 표시할 건데요. 미리 설정해 가신 다음에 오프세 오른쪽 아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깥쪽 첫번째 가시면 오프세 오른쪽과 아래쪽에 그림자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5문항의 차트에 대한 작성을 하셨고요.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실습하신 차트를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두번째 내용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매크로 문제를 보겠습니다. 매크로는 두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단추에 연결하는 내용입니다. 매크로를 기록한 다음에 단추에 연결하셔도 되고요. 단추를 만드시면서 매크로를 기록하셔도 됩니다. 두가지 방법 중에 편하신 방법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개발도구에 삽입해 가시면 양식 컨트롤에 단추를 찾을 수 있고요. I4부터 I4부터 위치가 I5까지 입니다. 그러면 4부터 5까지 드래그 할 때요. 그냥 드래그 하지 마시고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면 셀의 눈금선을 맞춰서 단추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서식적용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매크로 이름을 서식적용 그리고 나서 기록을 클릭합니다. 저희는 서식적용 매크로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기록을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그 다음 F5부터요. F32까지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이나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숫자 1을 누르셔도 돼요. 그 다음 사용자 지정 에 가셔서 재고 수량이 100 이상이면 빨간색으로 표시하래요. 색깔을 먼저 주셔도 되고 조건을 먼저 주셔도 되고요. 빨간 그 다음 살짝 화면을 크게 해서 빨간색으로 표시하는데 조건이 있었어요. 크거나 같다 100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100 이상이면 빨간색으로 왼쪽에다가 별표를 표시할 겁니다.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8번의 별표를 입력하시고요. 왼쪽에 별표를 붙여서 표시하고 오른쪽에 숫자를 표시한다. 별과 숫자 사이에 약간의 공백이 들어 있죠. 별표 입력하시고 한 칸에 스페이스를 띄면 별 뒤에 한 칸의 스페이스를 반복해서 표시할 수 있고요. 숫자를 대신한 기호 0을 입력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끝났으니까 세미콜론 눌렀고요. 두 번째 조건은요. 재고수량이 20 이하이면 파랑색으로 그러면 색깔을 파랑으로 하고요. 작다 20 이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작다 20 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7번의 별표를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별표 그 다음 숫자 0을 입력하면 숫자와 특수문자 사이에 공백을 반복해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냥 숫자를 오른쪽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별표 한 칸의 스페이스와 0을 입력하겠습니다. 사용자 지정 서식을 100 이상 그 다음 20 이하라고 조건을 주셨고요. 그리고 나서 작성하셨으면 확인 이제는 매크로 기록을 개발 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단추 1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을 누르셔서요. 텍스트의 이름을 문제에서 서식 적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식 적용 이라고 텍스트를 수정합니다. 다시 한번 개발 도구의 삽입에 단추를 선택하시고요. 단추는 I7부터 I8 영역에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7,8 영역에 드래그하시고 두 번째 매크로는 서식 해제 라고 입력하시고 기록을 누릅니다. 서식 해제 매크로를 기록하고자 합니다.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 F5부터 문제 나와있는 F32까지 선택하시고요. 셀서식 마우스 오른쪽 셀서식을 누르신 다음 표시 형식을 일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시고요. 단추 위에서 텍스트 편집 누르셔서 서식 해제 라고 입력합니다. 서식 적용을 누르면 서식이 적용이 되는지 서식 해제를 누르면 서식이 해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작업 다시 2번 시트 매크로 문제까지 작성해 보셨고 다음은 기타 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셔서 프로시저 작성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일 등록 단추를 누르면 폼이 나올 수 있도록 개발 도구에 가셔서 디자인 모드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가일 등록 단추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폼의 이름을 입력하겠습니다. 가일 등록 화면을 보여주세요 라고 .show 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음은 왼쪽 개체에서요. 폼을 가일 등록 화면을 선택하면 오른쪽에 폼을 확인할 수 있고요. 폼 초기화 작업을 하기에서 폼을 선택하시고 코드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우리는 유저 폼을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니셜 라이즈를 선택하시고요. 초기화 작업으로 cnb 가일 명에는 cnb 가일 명에는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로우 소스 연결하실 데이터 위치를 잠깐 확인해 보면 j6 부터 j10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는 cnb 당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일명 대신에 수정 하고요. 위치는 k6 부터 k10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k6 부터 k10 으로 수정 하시고요. 다시 세 번째 만족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족도 에 대해서는 l6 부터 l10 으로 수정 합니다. 다음은 신선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과일명 대신에 신선도 라고 수정 하도록 하겠고요. m6 부터 j 대신에 m6 부터 m10 으로 수정 합니다. 폼 초기화 작업 각각의 4개 콤보 상자에 데이터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셨고요. 다음은 현재 과일 등록 화면에 폼의 데이터를 쭉 입력 하고 나서요.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등록 단추를 더블 클릭 하면 등록을 클릭 했을 때 폼에 입력된 데이터가 시트의 표에 입력 되어 있는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하여 추가되도록 프로시절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준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기준은 P5셀을 기준으로 바로 위에 연결된 데이터는 없어요. 그러면 4개 행과 새로운 데이터 연결할 행을 플러스 1을 하시면 되는데 보세요. P5셀로부터 연결된 행의 개수는 카운트로 해보면 위쪽에는 연결된 게 없고 아래쪽으로 P5셀 5행 하나 그 다음 6행에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죠. 7행에도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으니까 P5셀로 연결된 행의 개수는 숫자 3을 구할 거고요. 저희는 8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거라서 위쪽에 4개와 새롭게 입력할 더하기를 해서 플러스 5를 하면 여덟 번째 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입력할 행을 기억할 변수 I 하나를 만들도록 하겠고요. range 기준이 아까 P5셀로 시작을 할 겁니다. current region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를 카운트 하겠습니다. 카운트 한 다음에 위쪽에 연결되지 않은 4개 행과 새롭게 입력할 1행을 도해서 플러스 5를 하면 현재 예제에서는 여덟 번째 위치가 되겠죠. 셀즈 I, 두 번째 부터 시작을 해요. A는 비어 있었고 2라고 입력할 거고요. 2에는 번호를 입력할 건데요. 번호는 일련번호가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1, 2라고 입력이 되어 있었던 거는요. 지금 위쪽에 I라는 변수를 구하셨던 현재 연결된 확인 버튼 누르고 나서 현재 연결된 range 부터 카운트 까지만 선택을 해서 Ctrl-C Ctrl-V 하면 B 5셀러부터 연결된 행의 개수를 구할 겁니다. 그러면 현재 예제에서 한번 볼게요. 현재 예제에서 B 5셀로부터 연결된 행의 개수는 3입니다. B 5셀로부터 연결된 행의 개수가 1, 2, 3, 3이잖아요. 우리는 여기에다가 3이라고 표시를 할 거예요. 근데 잠시만요. 음 B 5셀로부터 연결된 행의 개수가 3이라고 구해지는데 일단 음 일단 작성하고 이따 수정을 할게요. 엔터 한번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셀즈 I, 3 세 번째는요. 현재 화면에서 보셨을 때 과일명이 나와 있습니다. 과일명은 CMB 과일명의 콤보 상자에서 선택한 값이 입력될 거거든요. 그 다음에 3, 4, 5, 6, 7, 8까지 그래서 B, C, D 순서를 4,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열까지 일단은 열을 만들어놨고요. 네 번째 지금 저희가 화면이 좀 커져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네 이렇게 할게요. B열은 번호가 입력될 거고요. 이건 좀 수정할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가일명 네 번째는 입고일자입니다. 입고일자는 폼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요. 여기에 있습니다. TXT 날짜라고 되어 있습니다. TXT 날짜라고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TXT 날짜 점 밸류는 생략하셔도 되고 넣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수량이 있습니다. 수량도 마찬가지로 폼에 가시면 선택했을 때 TXT 수량이라고 이름을 확인할 수 있고요. TXT 수량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당도 당도는 CMB 아까 우리 폼 초기화 작업하셨을 때 넣으셨잖아요. 당도 만족도도 초기화 작업하실 때 값을 넣은 콤보 상자 연결해 놨던 값이고요. CMB 마지막에는 신선도도 콤보 상자에 선택한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일련번호만 좀 수정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작성해 보고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모드 끝내기 하시고요. 가일 등록을 누르면 폼이 나왔고요. 폼 초기화 하신 내용들이 잘 들어가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날짜를 임의로 입력해 보시고 수량도 임의로 입력해 보시고요. 당도도 임의로 선택하시고요. 신선도도 선택하시고 등록을 누르시면 등록을 누르시면 이렇게 현재 값이 일련번호 정상적으로 들어가네요. 다시 한번 또 한번 눌러볼게요. 딸기를 똑같이 정상적으로 4, 5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따로 수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작업한 일련번호 연결된 행의 개수의 값을 표시해 줄 수 있으니까 그대로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세 번째 종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폼에 와서요. 종료를 더블클릭 하면 다음과 같이 현재 시간과 함께 메시지를 표시하고 폼을 종료하도록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메시지 박스 입력하시고 타임 함수를 통해서 TIM 입력하신 다음에 한 칸에 한 칸에 스페이스를 띄고 등록 화면을 종료 합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VBOK ONLY 라고 확인 버튼 하나만 있어요. VBOK ONLY는 생략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에 타이틀은 그냥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이라서 따로 타이틀 제목은 넣지 않으셔도 되고요. ONLOAD ME 라고 입력하시면 현재 작업하는 폼을 닫겠습니다. 작성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폼 띄었다가 종료 버튼 누르시면 메시지 표시가 되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폼이 닫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재에서는 지금 잠깐 교재를 잠깐 보니까요. 저는 아까 이 부분에 일련번호를 표시하는 부분에서요. 표시하는 부분에서 레인지부터 이 카운트까지만 복사해서 사용을 했는데 만약에 복사하지 않고 위쪽에 있는 i라는 변수에 기억한 값을 가져다가 쓴다고 하면요. 여기에다가 이 복사한 값 대신에 i라는 값은 아까 복사한 값 뒤에 플러스 5까지 있었잖아요. 플러스 5를 빼기 위해서 5를 복사해 오지 않기 위해서 마이너스 5를 해주시면 돼요. 교재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 실행했을 때 맞게 실행이 되는지 한번 확인하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시면 과일명에서 임의로 하나 선택하시고 날짜 입력해 보시고 수량 임의로 입력하시고요. 당도 만족도 신선도 등록 버튼 누르시면 정상적으로 일련번호가 입력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 다 동일합니다.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복사해서 플러스 5는 포함하지 않고 복사해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나는 이거 복사하는 게 좀 귀찮아요. 그러면 i라는 변수를 가져오면 뒤에 플러스 5까지 따라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5를 해주셔서 일련번호 값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작업에 프로시저 작성하는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